어릴때는 못 먹었는데 최근에 맛을 알게된 음식은 못먹는 음식이 이렇게 극복했다 사실 어릴때부터 못먹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좀 한약 맛나는 것들은 잘 못먹었던 것 같은데 결명자차 이런거 먹다가 막 엄마한테 왜이렇게 좋은거 먹는데 응 왜 토하냐고 이러면서 막 엄마가 화내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르다 보니까 뭐 없어서 못먹지 다 먹어요 다 다 진짜 못먹었고 다 잘 먹어서 원래는 평양냉면 처음 먹어봤을때 먹었을때는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먹는거였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맛을 알게되서 되게 콩국수도 그렇고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못먹는 음식 뭐였었지 어릴때 막 미역무침 이런거 못먹었던 것 같은데 다 잘 먹지 이제는 아 아 아 아